랭게임 아까 채렌즈코리아 하면서 보면서 랭게임 하면서 보는데 칼리스타가 엄청 잘해 상대편 칼리스타가 막 캐리하는 거야 와 수온 쓰고 이게 헬퍼다 근데 헬퍼 아니고 본캐가 다이아 1이래 보니까 수온 쓰는게 약간 랜덤이긴 하더라고 근데 잊었어 우리가 다이아 1도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곳이야 이십 몇 킬 했는데 와 답이 없더라고 노틸러스의 쉔의 노틸 서포시인가 쉔 서포시 노틸 서포시인가 보네요 조합은 좋은데 탑이 헤카림 헤카림이 요즘에 뜸하죠 워크리그 워크리그 결승은 지금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계획 없고요 온라인으로 한국 선수들끼리 붙으면 오프라인 할 수 있는데 중국 선수가 끼면은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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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낫죠 사냥꾼의 부적이 나아요? 이게 나아요? 공고에 있는 직원 계속 뽑고있어요 상관없어요? 수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아 블루 먼저 먹을 때는 마채테 레드 먼저 먹을 때 부적 왜 그런거에요? 어?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오우 오우 이유가? 아아 아아 진짜 흫 되게 심플한 걸 아 망하수급 때문에 네 마치테는 데미지고 부적은 만화 채워주니까 그렇구나 당연한건데도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상대장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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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게 뭐 부적이나 마치테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텐데 큰 차이를 못느껴서 상대장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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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은 생각하고 있어 지났다라고 리신하고 저랩 때 만나면은 그부가 이기나 지나? 자신이 없어서 지금은 아마 와드 지워졌을 거예요 라이언 미네요 대폭에 그런가봐 정글 들은건지 왜 자꾸 불러싸요? 정글 들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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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지?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아? 코고모고 만화가 없었나? 무서워서 정말 썼어 상대 풀쓰고 들어올까봐 이게 갱갔을 때 무서운게 뭐냐면 갱가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라이너들 멘탈을 완전히 건드리는 짓이라 그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 정글 파는 꼬라지 보안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우와 우와 무서웠다 오 이제 샌 반응 좋았어 샌 반응 샌 반응 from 샌 샌 이제 biscuit 비켜줘!! 형 잘못했어요 너네네네네네네네 아..여기서 돈들어.. 저거 원래 카바야츠로 가줘야되는게 맞죠 가지러 갔어야 되는데 아 위드 봐줬어야 되는데 아 으 으 으 으 바로 들어간도 들어가는디? 제가 점멸킬다를 하러 잘 안써요 실패했을 경우 데미지가 좀 아파서 아직까지 고수가 아니라 아... 아 전멸 쓰고 뭐하고 아... 아... 거기서 다대기하고 있었네 ㄷㄷ 아이고 그냥 한방 타 저거 노틸이 킬 양고했다 아이고 히힛 ㄷㄷ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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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네.. 마드박 볼걸 패시브 활용을 어떻게 잘하잖아요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할 데가 없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리즈 나 살려줬어. 나 살려줬어. 오. 오마이갓. 나 살려줬어. 오. 오. 개쫄. 모의습을 안 보여주는게 좋죠. 아무리 미래였어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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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. 와드가 없어서. 오. 오. 갈 때마다. 오. 매복에다 터지네. 아이구 그거를 맞으셨네 다온다 블루도 뺏길거고 가면 죽을거같은데 어이씨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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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초간단에서 뺏길 바가 어쩔수 없이 야 쌀쌀하라고 치는거 어어짜아 너의 죽음한 포탑이 무너졌네 와저는 소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또치고싶은? 또치고싶은? 와아씨 갈데가 없다 어디에 초가스가 숨어있을지 몰라 피 흘릴 시간도 없어 아 연막타를 바로 누르는데 사일런스 걸렸어 사일런스 걸렸어 사일런스 걸렸어 사일런스 걸렸어 어어 아파 10위로 튕기는 무메랑에도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냐 사일런스 걸렸어 사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사일런스 걸렸어 11위치 eve 10위로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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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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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바론스틸하기에는 너무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흡수 ㄷㄷ 음 음 잤 좋네 압살 당했네 압살 당했어 저거 뭐 타고자 심할 건 없어요? 잘하는 타는 잘해요.